안녕하세요. 경기장 이상윤입니다. 아니,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견례를 가면 어르신들이 좋아서 그냥 통과시켜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시키니까 너무... 아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요? 아니, 감사한 얘기인데 사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나중에 또... 여자들이 안 서하면서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시면 저희야 너무 반갑지만 원래 우리가 이 안에서 캐릭터가 겹치면 좀 안 되는데... 네? 아, 맞다. 자기나야? 자기나야. 오빠랑은 성별이 겹치고 구체적으로 보면 김지석 씨랑... 아, 나네. 약간... 왜냐면 약간 엘리트네. 그러네. 맞네, 맞네. 사실 상윤이랑 저랑 작품도 두 개 하고 친구예요. 동갑이야? 동갑이야? 20대 때부터 알았어요. 그럼 둘 다 뇌생담이잖아. 저게 옛 때 나오죠? 진짜 리얼 찐. 아니, 서울대 나온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서울대 나왔죠? 심지어 물리. 어? 물리. 물리? 힘든 거 아니야? 온전히 입과. 아니, 그러니까 상견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저래? 아, 안 해봤잖아. 아니, 해봤어도 안 해봤어. 아니, 한다면. 아니, 한다면. 아니, 한다면. 우리 배우만은 왜 입주하려고? 어떤 이유로? 요즘 사실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좋은 연기가 뭔지 좋은 연기자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거에 흥미가 너무 더 많아졌거든요. 여기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좋은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우. 유후. 해와. 우리 동네가. 와, 공연 엄청 많이 한다. 내가 은혜는 봐도 봐도 좋아. 아니었어. 그딴 걸 좀 사과라고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뭐? 클럽에 갔는데 앨리스가 있더라고. 클럽? 응, 클럽. 클럽 안 다니시잖아. 그냥 청춘이다 하고 노는 중이야. 질투해? 어쩌겠어?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나와 거울을 좀 모르는데 거울이 딱 가도 딱 가도 안 보이는 거야. 연극 클로저의 래리 역으로 캐스팅이 돼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어? 나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게 연극으로. 그건지 몰랐어요? 네. 그냥 제목만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장면 너무.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안나 맞죠? 네, 맞긴 한데. 카페요? 지인이랑? 오! 진짜. 우와. 진짜. 사랑받는 거. 오. 살아왔는데 떠나본 적 없어요? 우와. 누구셔? 안소희 씨 아닌가요? 어? 그런가? 어머어머. 젊은 앨리스라는 역할은 안소희. 엄청 매력 있는 친구고. 안나라는 역할을 맡은 친구는 배우 이진희. 이제 더블을 맡고 있는 김다신이라는 친구고요. 와, 더블 역이 보고 있으면 더 긴장되겠다. 왠지. 저는 친구로서, 동료로서 상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드라마랑 영화에서 주연 역할 맡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연극에 눈을 돌렸는지가 갑자기. 연극은 항상 해야겠다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에 대해서 좀 목마름도 좀 있었고 연기를 더 잘해 보고 싶고 좋은 연기를 하고 싶은데 한다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뭔가 이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계속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계속 얘기를 듣고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또 계속 공연을 하면서도 느끼고 하면서도 배우고 하면서도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자, 저녁을 먹읍시다. 오늘 도시락이 왔답니다. 도시락이. 예스, 가지러 갑시다. 예스. 아, 뭐야. 고퀄리티 아니에요. 팬들이 힘주셨네. 네, 엄청 주셨습니다. 아이고. 오, 바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저렇게 도시락을 주는구나.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어머, 세상에. 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때 딱 배우들 사이에 사실 감기가 살짝 돌고 있어서. 그래서 또 원기 행복하다고. 또 감사하게 다 그래. 하이, 나 맛있어? 아직 입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응. 나 어제 무대 가고 충격받았어, 그래서. 근데 거기 연극한 적이 있었나? 거의. 거기 거기서 연극한 적이 있었나? 처음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진짜 거기가 원래는 뮤지컬 쪽으로. 왜 자꾸 연습실에서 3배 이상 크게 하라고 하는지. 보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가짜 같은데. 우리 무대에서는. 가보니까. 응. 우리는 무대에도 마이크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게 없어. 내 소리로. 소희는 무대를 어쨌든 많이 해서 적응을 하지 않을까? 누구? 소희. 소희. 너네도 막 무대 크면 안무 동작 더 크게 하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소리로. 너무 떨리겠다. 그럼 소희는 연극 처음인데 연극 처음인 극장에서 하는 거야? 이거 드립이었죠? 드립이야 확실히. 설마. 소희 씨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뻘그 줬는데 지금. 너 연극 처음 하는데 연극을 처음 올리는 공연장에서 하는 거야? 이거 대체. 언어 유희로. 언어 유희로. 언어 유희를 살짝 한 번데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걸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거래야. 아니, 없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직업군이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개그를 치고 설명이 붙잖아요. 이미 그 개그는 사망한 거야. 사망한 거야. 아, 설명이 붙으면 사망. 뒤에 이게 사실 이런데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이. 사실 저는 개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또 자존심은 있으시네요. 아니요. 자존심 없어. 진짜로. 일주일 남았나, 진짜로? 일주일 안 남았지. 일주일도 안 남았지. 저 때 진짜 장난 아닌데. 뭐라 그랬지? 너의 무대에서 심취한 적 없어? 어, 진짜. 넘어지는 게 진짜 제일 많고 춤추니까. 힐 신고 하고. 아, 그래. 진짜 유명한 거는. 멤버가 넘어졌는데 모든 멤버들을 다 물어보고 막 일으켜줬는데 저는 이제 제 거에 심취해서. 다섯 명 중에 넷은 막 일으켜주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되게 이기적인 사람처럼. 어머, 어머, 어머. 아, 저게 2에서 넘어진. 어머, 어머, 어떡해. 안승혜 씨 혼자 추네. 어머, 합성 아니야, 합성. 못 봤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 근데 모를 수 있지. 이게 안 들리면. 호진, 재밌어? 응. 재밌어? 재밌는데요. 응. 할수록 어려워요. 그럼. 맞아, 맞아. 왜, 왜 하려고 그랬어? 딱 연극을 내가 해야겠다. 연기로 무대를 서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해보고 싶었고 또 앨리스 역할이 진짜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 캐릭터인데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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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걸로 해봐야겠다. 좋네. 괜찮을 거야. 처음이니까. 큰아버지야.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우리 오빠 없을 때 런 돌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계속 카톡 와. 지금 몇 장까지 와? 진짜? 진짜. 누구 잘하고 있니? 아니, 팔룡장 하면 대기일가 있잖아. 대기시간에 할 게 없잖아. 런 안 돌고 있는 사람한테. 보고 밖에서 보는 사람한테.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으니까. 그래도 오빠 덕분에. 같이 엄청 똘똘이 움직이게 돼. 맞아, 맞아. 와, 진짜? 약간 리더 느낌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해주시면 좋아. 맞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쉴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요. 네. 쉴 수하지 말자. 네, 남은 시간 열심히 연습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마지막te. PDC so 알 conventional Lyon